안녕하세요. 눈치 보면 강태학이 가도록 할게요. 빨리 메딕 빼자 안고 안고 아 저 드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강아지고 요거 잡아주고요 요거 잡아주고 불태워버리고 마인 조심해야 돼요 열받아서 마인 풀 수도 있습니다 오호 와 나이스 오오 힌둥이 완전 굿이죠 와 타이밍 대박이다 어떻게 저기서 마인을 저렇게 터뜨리냐 연두는 지금 할 맛 없을걸요 진짜 오 야 뭐야 나야 이거 아 나이스 오케이 보라둘이 다 터졌어요 저한테 마인 지금 푼거 같은데 제가 가가지고 에 터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라둘이니 뭐야 또 어디야 빨강 아 아 이거를 어떤식으로 가야되나 파벤 나갔다가 마인에 잡힐거 같아서 나도 나대지를 못하겠네 웬만하면 제가 초반에 많이 나대고 그러는데 옳지 야 안돼 제발 아 아 저거 나다 저거 아 왜 거기로 가 아 뭐야 이거 아니 마인이 왜 저기로 가요 파벤으로 와야되는거 아냐 아 나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나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마인이 파벤한테 반응한게 아니었나보네 아 젠장할 아 그러지마요 아 그러지마 아 그러지마 왜그래 야 막았어 오케이 보라둘이 막았어요 날칠거야 진짜 잘가 왜 날쳐 날치면 안되지 보라마가 났습니다 시끄러워 아 아 왜 나한테 부딪혀 왜그래 진짜 이러지마요 아 나 진짜 가자 가자 들어와 하얀색 들어와 빨리 아 왜 안들어와 와 아니 왜 안들어와 아니 왜 안들어와요 들어갔는데 과감하게 보라미 아 흰둥이 이제 나오네 짱박혀있다가 하루 죄행일 어느정도 어 파벳들 다 잡히니까 이제 나오는거 봐 어우 그렇지 좋아 마인은 파벳잡기 위해서 있는거에요 아 왜 자꾸 아 왜 자꾸 내 쪽으로 돌아올라 그래 그러지마요 난데로 가 나한테 오지마 아 하핰 흐흫 아아 들어와지마 그러지마요 아 안돼 제발 나 죽이지마 아 그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! 구멍할게요 센터쪽에 어 자폭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폭맨 하나 여기 저거 어? 뭐야? 아 죽은거 맞죠? 남은 인원은 총 4명이구요 이 중에서 한 명만 끝나면 아마 게임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될겁니다 드론 한 마리. 아 여기 드론이랑 자폭맨 인데 자폭맨 메디 SCB 어? 뭐야? 아 터진 사람 나갔구나 때려 그냥 그렇지 여기 자폭맨 있는데 근데 이거는 메딕 와서 살짝 치료해주면 되요 자폭맨 있어 자폭맨 일어나서 보여주는거 봐 나한테 오지 말라는거죠 아니 거기다 아! 자폭맨 숨어져있는 곳에다가 터뜨려 버렸네 아 그게 아닌가 아무것도 없었나요? SCB 터질줄 알고 그냥 간건가? 어우 그렇지 가줬어요 근데 이쪽에 자폭맨이 있어서 어우! 하하하하 결국엔 자기꺼 다 죽이고 네 상대방꺼도 잡아버렸네요 결국에는 어우 근데 여기 드론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큰일났어요 지금 흰둥이 지금 드론들이 시민을 때리고 있어요 어우 근데 드론 일어나서 과연 드론 잡을 수 있어 아아아아 잡혀버리고 마는 보라돌이에 드론 자폭맨이 있어요 근데 오우! 아우! 이제 보라돌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시민 잡히면 끝날텐데 둘중에 한 마리로 잡히면은 어? 안 끝나나? 끝나야죠 정상인데 안 끝나네 흰둥이 들어가면 되죠? 그렇지 흰둥이 끝났고 아직도 게임이 안 끝나고 있어요 자 보라돌이의 시민 한 대만 맞으면 죽습니다 안 죽이고 있어 아 죽었다 아 진짜 아니구나 아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